공병호의 휴먼스토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휴먼스토리에는 에델만 코리아의 수석 부사장으로 계시는 권신일 부사장이 모셨습니다 우선 비례대표를 제가 아주 상당한 부분 이렇게 기업을 잘 아시니까 많이 지원을 했는데 순위가 너무 밀려 순위가 얼마나 밀렸던 겁니까 6번에서 26번으로 그러시구나 사실 순위는 당선권 밖으로 나가면 20번이나 30번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대한 마음은 상당히 적고 속이 좀 상했겠네요 속은 많이 상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습니다 저는 당에도 한 10,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니어 때 보면 그 당시에는 비례대표가 한 50번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30 몇 번, 40 몇 번 된 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이번에도 한 510명이 지원하셨는데 제 위로 이렇게 봤을 때 당선된 분 19명을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잘할 수 있는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분명한 건 그 된 30여 명을 제외한 460여 명은 중에는 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또 그 한편으로도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번에 저는 공천 두고 이야기를 많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첫 번째는 좀 젊은 사람들 미래통합당이 너무나 이렇게 늙은 이미지가 강하니까 젊은 사람들 그리고 좀 이제 잘 이렇게 야당하고 맞서가지고 말이나 글이나 이런 것이 좀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전쟁을 잘 치룰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업 현장이나 현장을 좀 잘 아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다시 옛날처럼 옛날 바로 돌아가 버린 거죠 돌아간 거니까 돌아가게 된 결정의 계기는 황교안 씨는 자신이 이제 4월 15일까지가 생명이 있는데 본인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당권도 찾고 대권도 찾고 아마 그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믿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공천을 뒤집어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들어온 거고 사실은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고 이미 되신 분들 중에 또 친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섣부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냐면 또 당사자잖아요 박사님은 그 어떻게 보면 심판관리위원장이었고 그래서 아 근데 이거 방송을 통해서 하나 명확해야 될 거는 제가 3월 16일 발표 처음 났을 때 제가 6번 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거 정말 한 거의 500개 이상 막 오고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물론 복부도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기억하는데 반대로 저를 걱정해 주는 전화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또 많이 알려져 나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공병호 박사님을 미리 만나서 무슨 어떤 사람은 네가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돈 좀 모았냐 뭐 이렇게 돈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비대대표 하려면 옛날에 또 몇 억씩 줬는데 그랬냐부터 또 한성교 위원장의 라인이냐 신문에 기사도 그렇게 나와서 제가 그 기사한테 당신들 소송할 거니까 이거 책임질 수 있겠느냐 바로 내리긴 했는데 공개된 방송을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오늘 공병호 박사님을 처음 봤고 그 면접할 때도 심지어는 3분 면접이었다고는 하지만 저한테 질문 한 번 안 주셔가지고 아 별로... 사실 또 제가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잘 못 봤나 라라 왜 이렇게 질문도 한 번 안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오늘 처음 대화하고 처음 보고 또 한성교 대표도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멀리서 본 적은 있어도 개인적으로 대화 한 번 해 본 적 없고 본 적도 없다는 거는 제 모든 걸 걸고 양심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상당히 충립적이었죠 그만큼 박사님 공천이 돌려 얘기하면 또 제자랑일 수 있지만 괜히 객관적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됐다라고 저는 제가 증인입니다 그 한 4,500명 정도를 점수를 매겨 가지고 80명을 컷오프를 시킨 다음에 그 80명 안에서 순위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 뭐 어쨌든 한국 사회가 오해나 이런 걸 많이 하지만 그건 뭐 나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박사님을 잘 처음 뵙고 몰라서 사실은 그날 발표한 날 6번은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한 십몇 번 하시고 개인적으로 막 윤주경 이런 분 제가 배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이제 사실 윤주경 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하시고 저는 한 십몇 번 했으면 좀 드레스탠드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윤주경 씨는 저는 상의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좀 개성이 강했어요 그분들이 뭐 지금 시절에 뭐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했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올라가는 것이 그게 미래 한국당의 미래를 보고 공천을 하는 그런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칙을 딱 정하고 원칙에 맞추어서 이렇게 인선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그분이 그렇게 뒤로 쳐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권신희 씨 같은 경우에 앞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현장을 잘한 그 오나를 뽑으려고 했어요 회사 오나를 내가 이제 처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을 때 돈을 벌어본 선수를 뽑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 벤처인도 한번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오나분들은 정치하려고 하신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또 회사를 벌이니까 그러면은 뭐 대간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하고의 관계에서 기업 업무를 비교적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이제 대체 변수를 여긴 거죠 기업인을 직접 못 뽑으면 궁금했습니다 저도 글씨를 기업인을 못 뽑으면은 현장 업무를 국회하고 현장을 잘 연결했던 사람들을 전진 배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권신희 씨는 인연이 아무것도 없지만 전진 배치를 한 거죠 네 뭐 어쨌든 박사님 이 자리에 빌어서 좋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천 관리는 기본적으로 뭐 나중에 나오면 사람들이 말이 많지만 그런 자기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같은 걸 많이 담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선거 부정 문제 같은 게 나왔을 때 사실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리더십도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 그럴 때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저는 당의 주인은 원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주인은 책임당원이든 최고대표든 간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서고 그 명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따르는 팔로우십도 만드는 건데 지금은 그런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반대로 당이 뭐하냐 중앙당 때문에 망쳤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만 많아서 그게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책임이 있는 자리로 권한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저는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옛날에도 젊었을 때 당에 많이 계셨으니까 나는 뭐 이번에 정치를 처음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본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아쉬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자리라는 것이 그게 공적인 자리잖아요 공적인 자리니까 공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직의 고위직들은 그걸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것하고 사적인 것이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거가 그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지만 정치계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게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지분이라고 그게 가장 큰 수많은 저는 당일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는 95년 공채였는데 YS 대통령이 계셨고 강삼진 사무총장 시절이었고 그 뒤로 이제 많은 대통령 분들도 보게 됐고 이제 일하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들 그걸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얼마 못 가서 바뀌고 그리고 예를 들면 비례대표들도 보면 4년 이제 20대 끝났지만 비례대표 중에 이름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20명 정도가 그전에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 자리에 왔을 때 이거는 이 자리에 내가 잠시 와서 그 어떤 역량을 갖고 와서 이 자리에 당신이 앉아서 하라는 걸로 왔고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아쉽게 그렇게 끝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지금 말씀하신 부정선거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지금 박사님처럼 이렇게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막 얘기를 하고 답답해하고 증거들도 만들면 또 누군가는 나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주인의식이 저는 희박하다 그 점이 제일 아깝고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 이제 학생 때는 학생 때고 직장 생활 때는 직장 생활 때고 또 자기가 이제 온화가 됐어 온화가 되고 그 다음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뭐 위원장이 됐을 때고 그 대목 대목마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찾아서 그걸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그 자리에서 아주 잘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을 여기기 보다도 딴 데에 이제 심정이 많이 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 많은 부분이 이렇게 구문이 생기잖아요 네 저는 박사님 어떤 의미신지 제가 너무 그런 분들이 저는 정말 많이 봐서 그 얘기를 섣불리 하기가 이제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그 결과 이제 지금 개인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통합당이나 한국당이 해야 될 역할에서도 그런 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날아간 거고 민주당 여당이 또 해야 될 역할 부분에서 그런 걸 못 해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또 이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걸 또 깨닫지 않고 그냥 또 낙떠러지해서 지금 밀면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R 회사에 있기 때문에 을입니다 을 항상 계약서상에 고객사가 있고 갑과 을 관계를 하는데 물론 갑들에 보면 대기업조차도 지금 거의 뭐 수십 년 만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고객사들 중에도 글로벌 항공회사조차도 갑인데도 저희한테 한 석 달치만 20% 깎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대려 부탁 근데 문제는 그 갑들이 아니고 지금 저희 의도 아니고 저희 을에서 대행을 다시 또 받는 병, 정, 무의 세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갑을 관계면 을 위원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현실, 경제로 들어가면 을은 그나마 나는 을이고 힘들어요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을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말 한말 현장에는 아직도 어음 돌리는 꽤 큰 회사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른되면 다 아는 꽤 큰 중견 회사들도 많은데 을은 말고 그 밑에 을하고도 계약하는 병, 정 이 회사들 중에 제가 아는 회사들만 해도 열의 여섯은 지금 직원 중에 열의 일곱을 관두기 하고 세 명은 무급휴직 들어가게 하거나 폐업하고 식당 자영업자들만 문제 지금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영상업체들, 제작업체들 다 지금 쉬거나 실업급여 수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 정치의 영역에서는 제가 이번에 멋지게 도전을 했고 또 정말 운좋게 공박상님이라는 분이 제 손을 또 잡아줘갖고 저는 그것도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 뜻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는데 다시 현업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는 당장 절벽에서 수없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여당과 야당, 개개인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관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끄집어 내줄까에 대한 골똘한 방법이 없고 그냥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이상한 명칭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기업하거나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 본다면 명칭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기본소득이 도입된 게 약 한 20여 년 전에 북유럽에서 나왔을 때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 그게 좌파의 전유물처럼 얘기가 되다가 기본소득이라는 건 사실 4차 산업이 시작되면서 IT 업계 쪽에서 나왔던 얘기고 지금 뭐냐면 주고받는 재화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제조업의 생활에서는 이런 게 쌓여가면 그걸 대기업이 너무 많이, 갑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균형 있게 나눠야 된다는 논쟁의 시대에서 이제는 IT 로봇이라든지 4차 산업 생활과가 되면서 사람이 노동자가 빠지고 고용주가 기업 로봇하고 만들어낸 재화는 이만큼 계속 쌓여가는데 정작 소비해 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번 돈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줘서 이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다시 돌게 하자는 게 사실은 기본소득의 원래 시작이고 취지인데 지금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재화가 만들어진 것도 없고 다 같이 굶는 상황이라면 주는 거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도가 돼야 되는 거지 기본소득이라는 근본 철학도 다른 얘기로 이렇게 민심을 호도하면서 앞으로 그걸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으로 간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을 책임 있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데서 짚어주고 그럼 이번 건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좀 더 잘 아니까 야당에서 조차도 50만원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동조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 여당에서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해도 너네도 그렇게 했잖아 라는 그런 야당복 얘기만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좀 세고 좀 길어졌지만 다시 돌아가면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일단은 각각의 진지 저 같으면 기업이라든지 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더는 야당 여당의 몫에서 자기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망하는 케이스들을 워낙 많이 봤으니까 북유럽에서도 실험을 하다가 또 중재한 케이스도 많고 실제로 경제가 추락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자원부흑임에도 그런 남미의 나라도 많이 봤듯이 지금은 각자 개개인의 진지에서 각자가 속한 영역에서 생존을 우선으로 삼고 저 역시도 저희 회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을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뭐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규모 크건 작건 간에 온라인 좀 빼고 그런 상태니까 지금 뭐 유동성 위기 같은 경우는 항공업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참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되면은 경제 상황이 정말 그러니까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이상 일을 하셨죠 애들만 해서 네 그러면 이제 10여 년 정도에 이제 주로 고객사들이 쭉 봤으니까 좀 강도를 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요즘에는 어느 정도 어렵다 그런 부분을 피부로 느끼시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예시로 들은 글로벌 항공사도 기업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한 9년 가까이 일을 해온 회사인데도 계약서상의 갑과 의리인 관계임에도 을한테 야 정말 우리가 지금 손님이 비행기가 70% 이상의 땅에만 계속 있다 몇 달째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대금 지급 기능을 늦춰주면서 너네가 가능한 퍼센테이지 적어도 한 15% 이상은 깎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정말 미안한데 하면서 그렇게 마치 을한테 얘기하듯이 을이 갑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면 저희 조차도 그거를 우리도 어렵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면 직원들의 급여를 또 뭐 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당장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하물며 글로벌에 정말 top 5 안에 들어가는 항공사가 그 정도 있지인데 그 외에 호텔 숙박 테마파크 말할 것도 없고 면세점 이런 큰 회사들 거기에 또 밑에 서 있는 음식점 이런 데들 저희가 보통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규모 있는 기업들하고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조차도 굉장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수십 년 만에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기업도 있고 꽤 큰 회사도 있고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거기에 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넓은 또 고급 정보를 접하실 테니까 지금 상황 시나리오를 세울 거 아니에요 되게 얼마 정도 갈 것 같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한다 이렇게 되게 고객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죠 좀 장기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네 방금 말씀하신 고객사들 수요 부분이 그래서 수십 년 만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하고 이제 같이 전략적인 저희는 어쨌든 그런 컨설팅을 하는 곳이니까 그럴 때는 뭐 수십 년 만에 내지는 자주 하지 않는 기업에서 할 때 그 소속한 노동자들 근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한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어떻게 소통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NDA 해서 뭐 대외비 조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그런 수요가 수요가 이미 생겼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큰 회사들이 있고 저희 회사들조차도 이제 경쟁 회사라고 너무나 이제 뻔하니까 저희가 1위면 2위 회사 뻔한데 글로벌 회사고 거기는 매출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절반 이상이 빠져 있는 상태도 있고 특히 광고나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은 상반기에 있었던 모든 행사가 거의 90% 가까이 취소가 돼서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 회사들은 전부 개정 휴업인 상태라서 사실상 영업을 닫고 무급휴직이나 보조금을 신청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현재는 그런 굉장히 어렵다 3개월 동안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벌어놓은 걸로 참는다 라고 하는데 장기 전망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대외비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은 빼시고 일반적인 그런 일반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예측도 그냥 밟지 않아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내사를 베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을 이렇게 미뤄보면은 뭐 이게 매출이 한 이제 2월부터 봉적화된 거 아니에요 그죠 2월 3월 4월이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했는데도 대기업들이 뭐 유동성 위기라든지 이런 거 원해도 심각할 것 같거든요 뭐 일단 뭐 뭐든 간에 캐시가 들어오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박사님 워낙 뭐 경제 전문가신데 섣불리 이것도 조심스러운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것만 말씀해 주시면 네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2월부터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저희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52시간 조항이 그 작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52시간이나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이 우리 규모에 이제 맞지 않게 뭐든지 저는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 역시 40대고 여기서 같이 성장형 세대로서 현 정부의 방향에서 큰 틀에서 크게 반대하는 것은 사실 또 없습니다 다 같이 분배해야 되고 잘 살아 그 노동 시간을 좀 줄여야 되고 헬조선이라는 소리 듣지 말고 OECD 에서 1위 자산 다 그런 거 공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건 공감하나 뭐든지 정책이라는 게 속도라는 게 있고 현장에 기업이 IT 삼성 같은 데가 있고 또 유통회사 같은 게 있는 건데 그걸 일괄적으로 법이나 제도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매출이나 그 다음에도 급여의 어떤 포션이라 그러죠 사람당 급여 비율이 50%에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회사는 장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작년도서부터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다 거기에 코로나 사태가 그 결정탈을 때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서 자칫 코로나로만 2월달로만 이렇게 한정해서 놓고 본다면은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우선 뭐 이렇게 자영업이나 서베이 조사에 보면 이미 뭐 지난해 12월이나 1월 정도 되면 매출이 뭐 한 30% 50% 급감해가지고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질문은 넘어가죠 외작의 기업에서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터프하잖아요 네 그건 뭐 워낙에 그건 장점인데 사실은 관리 기술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정교합니다 저는 사실은 2011년 말까지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그 기업으로 옮겨왔는데 국회 생활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국회는 2005년부터 좀 있었고 그래서 총 몇 년 정도 됐습니다 5부터 10까지 10월에 7월에 청와대로 갔으니까 한 6년 정도 계셨고 네 그리고 그 다음 청와대 근무가 그리고 이제 11년 12월에 마치고 그때 바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됐구나 네 약 한 10년 정도 했으면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외작의 관리 기술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강도는 높고 또 외국인들 이제 저는 뉴욕이라든지 교환 근무하는 친구들 보면 우리 일반 생각할 때는 아 외국 기업들은 뭐 편하게 놀고 이렇게 주말에 다 쉬고 생각하는데 주말에 도시락 싸워 들고 와서 일하는 임원들 많고 우리나라처럼 뭐 12시 1시 1시 반 이렇게 점심시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고 없습니까 그리고 8시간 근무다 그러면 진짜 8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그 사이에 개인전화 안 쓰고 정말로 했을 때는 정말 몰래 나가서 저기서 한 번 더 얼른 하고 온다든지 그런 게 생생하게 본 거고 몸이 배여 있는 거죠 배이고 그리고 그리고 본인이 그러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뭘 했는지를 매일 기록을 해서 매주 단위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리 기술 같은 거는 저희 회사가 한 60년 가까이 되는데 수십 년 동안 관리하는 기술 만큼은 그런 매니지먼트가 그래서 미국이 경영이나 이런 쪽에서 쏜 리더십을 이끌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숫자화 되고 수량화 되고 개개인이 쓴 리소스가 이렇게 몇 시간이 합당된 리소스가 몇 시간인데 그 사람이 이익을 얼마를 냈고 해서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이렇게 등수가 쫙 나뉠 수가 있습니다 수량화 돼서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업무의 성과에 대한 그런 압력이라든지 매년 하죠 굉장히 심한 거죠 A, B, C, D 나눠서 매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매년 그래서 저희가 임원이라는 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임시 직원의 약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년 10월 달에 계약서 써야 되고 계약서에는 당신은 올해 운 좋게 저는 레베니어 숫자를 잘 맞춰온 편인데 그게 안 맞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감역이 된다거나 그 전에 벌써 견디지 못하고 턴오버레이시라고 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10년 가까이 일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상당히 강한 그런 압력, 업무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같은 사람이 A하고 B라는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A는 느슨하고 B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엄격하게 돌아가면 그 당시로 보면 A라는 사람이 행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에 가면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는 연구소 원장님도 하셨으니까 사실은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걸 극명하게 경험한 게 저는 사실은 당이나 국회나 청와대 다 이제 경험을 해 봤으니까 그리고 그게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5년 이상 시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회사로 오니까 그게 제일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 모든 게 활동, 업무 시간과 돈으로 그다음에 그 아예 이제 그건 로폼도 비슷한 형식이긴 한데 저의 한 시간은 돈이 이제 얼마이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땐 고객사한테 그만큼 아월리 레이스로 청구를 할 수 있고 외국 계획에서는 또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한국 기업은 이제 그래도 얼마 통으로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리밋을 정하기도 하는데 캡을 정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하다 보면 때로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중요한 회의를 오전, 반나절을 내지 3시간, 4시간 회의하고 오면 계산이 벌써 꽤 나오는 거죠 그때는 내가 보람의 기회를 이제 페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지만 분명한 것은 철저하게 수량화되고 퍼포먼스를 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비교할 수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열의 8명, 9명은 우리말로는 이제 묻어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이제 막 하는데 그 사람도 또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왜 이러나 번아웃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공공에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10년 지났기 떠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무작정 공무원들을 그래서 막 5년 안에 17만명 누리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하면 그럼 뭐 소방관이나 집배원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고생시키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백만에 가까운 이 공무원 영역에서도 저는 얼마든지 스퀴증 해낼 수 있고 당장 이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 8시간을 냉정하게 매주 내라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때로는 일주일에 5일간 내가 8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쓴 거를 내가 돈 버는 고객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쓴 시간하고 쓰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물며 이제 그런 성과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스퀴증 짜내서 하면 17만명이 아니라 저는 더 낼 수 있는데 이건 놔둔 상태에서 또 17만명을 늘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84조 원에 관한 결국 우리가 낼 세금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한국의 공공 영역은 계시는 분들은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생산성이 많이 낮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보면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의미로 보면 참 개선해야 될 점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전주반적인 분위기가 뭐 학생들도 힘들어하니까 시험도 안 치자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안 치고 컴페티티브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고 저는 그런 생각도 늘 합니다 그 우리나라 이건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고 이런 얘기하면 젊은 직원들한테는 이제 틈틈이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사실은 정말 좋은 스펙을 가진 나름은 또 그만큼 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그 친구들을 잘 케어해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비리그 출신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좋은 대학에 그렇다면 너희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지금 한 해에 수능 보는 인구가 한 40만 명 정도 태어나는 애들은 40만이 안 된다고 하지만 40, 50만인데 가까운 중국만 해도 수능 보는 인구가 한 9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10%만 정신 차리고 하면 90만 명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주변 외교를 하는데 우리는 45만 명 중에서 거기서 이만큼 너희들이 45만 명 중에서 정말 0.1%에 올라오는 애들 내지는 1%에 있는 애들 너희들이 내가 볼 땐 그 친구들인데 너희들이 한 20배 이상 노력 안 하면 우리는 또 통치 당하고 또 속국이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박사님이 이제 경쟁 얘기하셔서 스스로를 굉장히 컴피티티브한 환경에 놓고 좀 그 아 요즘 뭐 옛날에 한 번 사는 욜로니 이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좀 열심히 달려주라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진짜 강국하게 부탁합니다 어제 이제 스튜디오에서 한 젊은 분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뭐 서로 서가지고 이제 막 일 맞추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이야기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분은 뭐 저보다 나이가 좀 적으니까 정말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압축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자기 두뇌 속에 일종의 아주 큰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플랫폼에 건축물을 계속 올리는 것과 같은 것이 직업인의 삶 같다 그렇게 내가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 공감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압축 성장을 통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기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거기에서 건축물을 올리고 그렇게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린 게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당장 이걸 해가 돈이 안 생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사람이란 게 성장할 때 축적이 돼서 폭발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축적이 돼서 폭발할 때까지 일을 못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오늘 당장 돈 안 주면 그만두고 그렇게 삶은 절대 앞에 안 보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굉장히 그게 동의하죠 본인도 요즘에 너무 젊은 분들이 일하는 것을 네이버 노동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노동이 아니잖아요 휴먼 캡터를 그냥 발전시켜 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박사님이 저보다 좀 더 유연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의 발전이 아니고 약간 저는 생존 차원에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란히 일을 해서 그런지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도 우리보다 1억 2천인구고 정말 똑똑한 저는 운 좋게 이런 외국 회사에 글로벌 넘버원 회사에 일하다 보니까 이제 매년 임원들이 모이는 회의도 가고 또 교환해서 일하는 친구들도 보는데 비상합니다 비상하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진국은 다 잘 살고 이렇게 놀아도 이렇게 다 여가가 레저가 보호장 이거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친구들 좋은 데서 일하는 친구들은 비상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서구권 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게 더 심합니다 심지어 중국은 아직도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비난일 수도 있는데 영화들조차도 애국심을 고취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 실리콘별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좋은 조건으로 있다가도 본국으로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축구 경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항상 중국과 일본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축구 경기 볼 때처럼 항상 중국과 일본을 이기고 싶고 지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들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노력도 하고 이제 또 사회도 제도적인 면이라든지 정책적인 면이라든지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살려면 또 다른 나라의 걸 어떻게 보면 뺏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세태가 뭐 그냥 이제 자꾸 의존하고 기본소득 뭐 그거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뭐 좀 잘 되려면 결기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파이팅 정신이라든지 저는 그거를 이제 비상 아까 비상이란 표현으로 하거든요 비상하다는 게 엑스트라 오디너리해서 평상시와 다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극 보다 보면은 비상을 먹여서 이렇게 죽을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잖아요 저는 때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비상을 한 번 먹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비상한다는 게 또 한자로 보면 이렇게 날아오른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의 근육도 정말 아프게 푸시업을 해야 여기에 계속 근육이 생기듯이 남다르게 뭘 좀 해야 그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 남다르게 뭘 좀 해야 그 남다르다라는 거는 독약을 먹을 정도로 힘든 일도 하면서 해야 날아오를 수 있는 이 상식을 지금은 정말 만약에 비상 상식이 아닌 자꾸 방법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달콤한 얘기하고 현 세대의 먹방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쟤 나이도 왜 저런데 왜 꼰대 같은 소리 하냐고 비난도 받을 수 있는 건 알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꼰대라고 할지 몰라도 제가 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마윈에서부터 실리콘밸리에 있는 젊은 사람들까지 정말 비상하게 삽니다 그렇죠 뭐 남 놀 때 다 놀고 남 쉴 때 다 쉬고 남 잘 때 다 자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그 당연한 상식을 근데 지금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는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된 게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뷰 할 때 저는 이번 공천 신청하면서 저 철학은 도전하는 기업과 정신 지금 다 돈 쓰는 시대인데 돈 모으는 기업과 정신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억하죠 아 하세요? 기억하죠 그러다가 이제 북받쳐서 약간 좀 긴장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건 제 평생의 소신이고 그리고 나 혼자만 독출나서 갖는 게 아니라 제가 본 글로벌 스탠다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인도 사람 엄청납니다 인도 사람들 기본적으로 인도 말뿐만 아니라 영어 엄청나게 잘해서 왜냐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서울대 나와봐야 한국 구글에 사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나왔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습게 보는 인도나 방글라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낮게 보는 어떤 나라의 동남아시아 나라의 분들이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하고 공부를 해서 한국의 그 회사의 지사장으로 올 정도입니다 잘 보세요 한국의 지사장들 이렇게 보면 인도 사람 많고요 우리가 저개발 국가라고 무시하는 나라의 출신의 사람 미국 사람이 한국 사장으로 안 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과연 그런 동남아 하다못해 동남아 본토는 말할 것도 없고 사장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는 분명히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혜택 받고 그렇다면 혼자만 호의 잘 먹고 잘 살 생각하면 너는 그렇게 살지 몰라도 불가 네 자식은 다 망한다 너는 좀 더 고생해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계속 자극은 져도 줍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이 좀 강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설득하는 게 좀 더 설득할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한 번 사는 거니까 한 번 사는 거니까 자기 삶의 어떤 기대 수준을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 이런 문제는 본인이 결정할 상황이지만 한 번 살다가 하니까 좀 자기 삶이 좀 이렇게 고결하고 좀 더 귀대하고 좀 더 성취지향적이고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자기도 도울 수 있고 가족도 도울 수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사회에 엄청나게 순한 역량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지적 역량이 크고 그 다음에 역량이 계속 커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앰비션, 야망도 있고 좀 이렇게 귀한 것, 선한 것, 좋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강한 그런 분노도 있고 분발심도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잘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지 딱 제 생각인데요 그냥 뭐 남들이 주니까 남들 하는 것만큼 하고 남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왜 남처럼 그렇게 하냐, 자기가 아닌데 몸 편한 건 남처럼 하려고 그러고 더 귀한 거는 남처럼 한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열심히 사는 중국에서 불과 매년 수능 보는 900만 명의 10% 90만 명이 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게 안타깝고 뭐 각계 각층에서 그렇게 또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존경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믿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권이 어떻다, 정부가 어떻다 또 물론 불만도 있고 비난도 많지만 그 인프라에는 우리 선배 세대에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쌓아온 이런 것들이 적어도 저는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그 전 세대보다 계속 이렇게 나아지는 삶을 살아온 근간에는 그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은 있고 다만 그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너네 40대는 아마 최초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너보다 못 사는 자식 세대를 볼 가능성이 높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지금도 40대, 50대 이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런 거를 좀 비상하게 생각하고 이끌어주면 또 자식들은 김연아든 이런 전 세계에 1등하는 이런 세대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 쪽입니다 네, 이제 40대들이 상당히 좀 신보진 색채가 강하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주변에 동료들도 있고 또 부하들도 이렇게 많이 보시니까 그런 게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게 많이 드러났죠 굉장하죠 저는 서울 사는 40대의 투표율을 한번 뭐 정확하게는 아닌데 러프하게라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열해 8명이 서울 사는 40대는 민주당을 찍은 셈이더라고요 사실 이 통계치는 지난 홍준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도 열해 6, 7은 서울 사는 40대, 수도권 40대는 민주당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더 많고 어렵고 원인은 어떻게 전화하세요? 네,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한번 말을 좀 돌려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다라는 여론조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을 찍지 않도록 이쪽의 매체, 즉 야당에서 나를 찍어달라는 노력을 저는 게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제 안에서 제 탓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여론조사를 봐도 제 기억으로는 한 68.5%가 민주당 찍은 사람 중에서도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야당이 싫어서 찍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조금 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탄핵 사태라든지 이런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던 계기가 있었으면 새롭게 되는 리더들이 거기에 대한 매듭을 정확하게 짓지 않고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비슷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니까 저희 이제 PR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매체가 메시지라는 말이 있어요 매체, 쉽게 우리 표현 속담으로 얘기를 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게 이쪽에서 좀 구태스럽고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자꾸 비난하는 얘기를 하니까 아 너네 꼴보기가 싫어서 그리고 막판에는 또 막말파동 이런 것까지 겹쳐서 막말로 치면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이 더 싫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40대에서는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냥 아 그래도 미래를 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와는 달리 현 상황의 것만 보고 이 상황에서 더 문제점이 많은 데는 배제하는 그런 쪽에서 투표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리는 의사결정과 참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앞을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세대인 거죠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40대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다르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좀 더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마음에 드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중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저는 동의하고요 그리고 40대에 대한 인구학적인 특성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학년에 한 18반씩 70 몇 번까지 있는 한 학년만 놓고 봐도 얼추 한 2000명 정도 되는 세상 한 해에 그러니까 110만 명이 태어나든 지금으로는 한 35만 명 태어난다고 하는데 저희는 보통 100만 명, 110만 명이 태어나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많은 층을 한번 봤더니 작년도 신문에 제 기억으로는 제일 많은 인구가 71년생 110 몇만 명이 태어났고 그 다음 73년생, 70년생, 69년생 이렇게 돼 있고 유일하게 탑10 안에 예외적인 게 58년 개띠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70년대생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쟁이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왔고 치열하게 살고 내 주변에서 뭐가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챙겨가는 것 풍요와 성장으로 돌아오는 세대라고는 하지만 경쟁이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세상을 살아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처럼 그러면서도 못 먹고 산 거는 또 아니잖아요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는 아니니까 그래서 부모님 세대처럼 내가 당장 못 먹고 자식을 위해서 엄청 희생을 해서 미래를 이렇게 해줘야겠다는 것보다는 당장 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테이크해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만 더 생각해서 이런 걸 해달라는 그런 부탁은 사실은 있을 수 없고 딱 봤을 때 막말이고 아니면 그냥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저는 이제 경제학을 했으니까 대개 사회가 중장기제로 가는 방향 같은 부분을 많이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배 친화적인 이런 정책이 가면 필연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40대 같으면 가장일 건데 가장이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한 중학교 고등학생 정도 될 테고 그럼 그런 부분들은 의사결정에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네 저 역시 뭐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은 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왜 그러면 단견적으로 이렇게 현재만 놓고 보냐라는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좀 더 생각을 한다면 이제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는 항상 제가 사실 모든 세대를 대표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항상 위기를 경쟁도 강했지만 위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97년 IMF 세대 저희보다 후배지만 같이 이제 주니어로서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기다 지금 안 하면 큰일이다라는 게 과연 그때보다 더 위기냐는 또 의문도 사실은 생겨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좀 전에 제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나고 겪어보지 않은 위기라고 생각한 되지만 기본적으로 과연 이게 그리고 언론이나 또 미디어를 보면 또 이렇게 잘 우리가 전 세계 최고로 극복해가고 있고 그렇다면 당장 우리 속담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거기에 뭔가 대책이 확실한 현재 지금의 97년 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잖아요 나라가 에너지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구나 그 당시에 재정건실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해쳐 재정건실도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워낙 좀 기업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국이 이제 추격전 벌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거의 앞으로 반도체를 빼고 어떻게 캐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앞으로 뭐가 남을지 그런 생각이 나는 참 많이 들 때 많거든요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때는 유동성 위기였잖아요 그때는 유동성 위기였으니까 그냥 재정 한 6, 80조 넣어가지고 그냥 쫙 하면 그냥 바로 일어났을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뭐 지도자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안도 많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아 그런가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는 무슨 정말 이해가 되는데 그걸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또 얼마나 있을까 절대 다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유동성의 위기 맞고 하지만 그때 보면 나라가 망했고 그런 게 오히려 더 크게 남아있고 그때 망한 것과 지금 망한 거는 망한 거는 아닌 거고 오히려 지금 뭐 언론 보셨겠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 선방하고 있는 뭐 마이너스 1% 밖에 안 돼서 딴 선진국은 이런데 그렇게 해서 국민 지지율이 지금 60 몇 퍼센트 최고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면 과거처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근무 오기를 해야 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 40대로 또 이렇게 나이가 어린 세대를 좀 더 이렇게 종합해서 본다면 그 세대들은 현 세대가 현실이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하는 You're only life라고 해서 지금, now,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니즈를 충족시켜 주지 않고 자꾸 너의 자식이 어떻게 될 거고 우리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 길은 얘기하면 꼰대 소리를 자꾸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깔아놓되 그런데 현재 포커스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지를 얻어내기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포커스를 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 아까 처음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본소득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아니 근데 권 부사장님은 동의를 안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지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더 많은 재원을 거두어서 자신들한테 달라는 그런 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그 사람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겠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 지난주에 겪은 건데 심지어는 한국당 보좌관 출신이죠 그런데 용인시 사는데 용인시에서 아마 한 20만 원이 나왔고 또 도에서 또 따로 20만 원 정도 별도로 나왔나 봐요 한 40 정도가 들어왔다고 카드를 막 보여주면서 이재명 만세 이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농담이겠지만 농담성이긴 한데 진심인 거죠 당장 그 친구도 말할 때는 그게 뭐 미래성장동력을 까먹는 거 이렇게 나눠주는 현금 살포가 인프라 이런 얘기 하다가 막상 카드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카드 이걸 딱 카드를 주고 실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하시는지 보이는데 그 꿀을 그게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야당이든 여당이든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 꿀을 처음에 줬던 그 남미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그게 점점점점 그 꿀이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정권을 잡혀서 커지다가 그다 한순간 정신 차리고 대통령 하나가 베네수엘란가가 그걸 다 이제 갚는 정책을 하겠다고 하다가 1년도 못해서 탄핵됐어요 아르헨티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현재 지금 나오고 소금 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그 일원적인 얘기로 자꾸 하면 저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가겠구만 그러면 이제 맨날 좀 여유되시는 분들은 다 이제 해외로 가겠다 뭐 한다 하는 게 그게 그 꿈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남미 국가들 보면 제대로 된 부자들 보면은 해외로 많이 나가고 이미 그렇게 나가버려서 투자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벌써 세대가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런 점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전반적인 그런 생각이 이런 식의 가설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구나 네 저는 두 가지 측면 말씀드렸고 매체가 메시지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매체가 신뢰성을 잃었던 그 딱 끊기를 안 하고 계속 구학세력끼리라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옳은 얘기를 한다는 게 더 안 먹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 꿀을 받아보니 이거는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달게 느껴지고 당장 그 세대들은 이미 많은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지금이 그 현생을 즐기라는 이거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 이 잘 안 먹히는 매체와 그 세태에 의해서 더 이게 심화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다 하라고 생각보다 삶이 참 긴데 그런가요? 생각보다는 젊었을 때는 뭐 좀 없고 괜찮지 않습니까? 젊은 자체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면 힘들죠 저도 뭐 엄청 젊은 나이는 아닌데 그 걱정을 많이 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뭐 크게 많이 바꿀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의 사회가 갖고 있는 큰 힘이니까 트렌드니까 그리고 인구 때도 제일 많은 지금 40대가 제일 제가 알기로는 40, 50대가 합쳐지면 거의 한 40 몇 프로 돼서 다른 인구 때들을 다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생각에서는 경쟁적으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쉽지 않은 정말 콩나물시로 해서 생활을 해 오다가 그리고 현재가 중요하고 또 IMF를 비롯해서 벅찬 현실 극복하기도 어렵다는 이런 데서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들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점을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유조선이 배 들어올 때 방향선에 못하잖아요 쉽게 못 바꾸죠 그냥 그대로 쫙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 자산이 있다라는 게 제가 아마 2006년도 총선 때였을 거예요 그 당시는 제가 그 당시 한나라당의 홍보팀장 할 때였는데 맨날 TV 광고는 우리는 왜 맨날 DJ 때에서부터 지냐라고 할 때 그때 한번 제가 홍보팀장으로서 광고 만들어서 승리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별것도 아니었어요 컨테이너에서 당사가 여의도 천막 당사 시절이었는데 저희가 두 가지 컨셉을 당에서 만들려고 해갖고 하나 한 게 만든 게 방금 말씀하신 어려운 그 당시에 노무현 탄핵 때문에 지지율이 9%, 10%까지 내려갈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대형 유조 커다란 배가 이렇게 쇠빙선이 얼음을 쭉 쭉 가는 이런 컨셉의 광고가 하나요 고위 당직자들은 다 그쪽이었고 두 번째 당직자는 두 번째 한은 저희 쪽에서 젊은 실무 당직자 중심으로 만들었던 건데 선거 TV 광고는 1분입니다 1분 내내 종아리만 맞습니다 회처리 광고라고 엄청 충격적이야 네 과학적이다 말도 많았어요 근데 일단 같이 만들고 나중에 그러면 일단 만드는 것도 돈이니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평가회를 골고루 세대 섞어서 그때 결론을 내시죠 라고 이제 그 당시 선대 현장의 윤여준 이셨는데 되게 오픈마인드로 그러면 내가 책임질 텐데 만들어보시오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컨셉 없 1분 내내 종아리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피에 국민의 어머니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카피로 깔리는 뭐 인터넷에 다 있어요 광고를 딱 틀었더니 역시나 처음에는 이제 이 쇠빙선 쪽으로 쭉 가다가 저희 쪽에서 이제 세게 얘기했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잘난 척해서는 안 되고 결국엔 진짜로 그 컨테이너를 팍 차고 나가는 분도 있었고 우리 쪽 의견이 점점점점 세지고 당시에 윤여준 위원장이 약간 이쪽에 이제 편들어 주는 척 하니까 박차고 나가셔서 결국은 이 안으로 통과돼서 광고가 나갔고요 역대 한나라당 그쪽 레벨에서 그 라인에서 이긴 최초의 TV 광고입니다 국민들이 오케이 한 거예요 국민이 어머니고 그래서 저는 금목이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잘 되고 중도적으로 판단해 성공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방금 박사님 걱정하듯이 3, 40대들이 현재만 보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꿀이야 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좋아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거 알겠지만 국민을 믿고 국민 타겟에 이렇게 앵커 닷을 내릴 수 있는 컨셉으로 메시지들을 잘못했다 매듭 한번 지어주고 그 이야기들을 하면 매체의 신뢰성을 얻고 맞는 이야기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잘 되는 쪽으로 선택해왔다 적어도 그게 조선 구암할 때는 몰라도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저 세대보다 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못 산 적이 없었고 잘 되어왔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를 믿고 매체의 신뢰성을 갖게 한 다음에 옳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반대가 있더라도 옳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한테 맞게 하면 그 방향으로 방금 말씀하신 큰 유조선이 쉽게 방향선언을 못 할지라도 저는 그 각도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 원래 이렇게 비례대표가 출마하실 때는 정치를 하면 뭘 해보고 싶었어요? 아까 그 면접할 때 일본 스피치 해보라고 할 때 그 얘기처럼 일본 스피치 네 네 지금 온 세상이 다 돈을 나눠주고 쓰는 시대 맞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지원금을 해주는 거 맞습니다 보존해줘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돈을 모으는 기업가 정신이나 그 철학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맘대로 쓸 수 있게도 해주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내려가면 기업들이 돈을 좀 더 쉽게 모을 수 있는 규제를 풀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저는 제가 속한 사업 분야가 PRS 하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지만 이거 풀어야겠다라는 규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제는 계속 유지해야겠다 내지는 이 규제는 그냥 신설해야겠다 만들거나 없애거나 유지하거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업이 힘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걸 저는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도전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돈 모으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 뵙고 고맙습니다 시청자들 통해서 오해도 풀고 또 존경하는 저는 오늘 처음 뵙지만 앞으로도 사석이라도 또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좋은 그룹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디렉션 주시고 연결하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래간만에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말이 잘 되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반박 공감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